인력난으로 매주 목요일 성인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는 세종 충남대병원에 세종시가 재난지원금 2억 원과 군의관 파견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조강희 충남대병원장과 만나 응급의료센터 전담 의료진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2억 원을 지원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군의관을 요청해 이날부터 응급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재난지원금 외에 연간 11억 원의 예산을 세종 충남대병원에 지원하고 있다며 병원 측에 조속한 의료공백 정상화를 당부했습니다.